오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상담 문의하신 분들 계신데요. 소개해 드리죠. 자세히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1세인 와이프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와이프는 류마티스 인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일한데요. 그래서 양방은 과다한 약물 복용에 따른 후유증이 심하고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는 한방치료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한의원에서 면역치료안 개선을 위한 치료를 2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관절의 붓기나 움직임은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무릎은 좋지 않아 앉거나 일어설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의자나 다른 것을 지탱해 어렵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방으로는 염증치료를 단기간에 치료하면서 한방치료를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한의원에서는 양약을 복용하면 아픈 부위가 없어지니까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양약에 유혹된다면서 한방으로 치료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방으로 단기치료가 아닌 장기치료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염증이 오히려 확산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한방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어떤 건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자세하게 아주 적어주셨네요. 이제 류마티스를 치료를 하는 방법에는 주로 현대학적인 방법들로 치료를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방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와서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건데 일단 류마티스에 쓰이는 약약들이 일단 성분이 좀 강합니다. 소염진통제라든지 말라리아 염증을 줄여주는 약을 써요. 항말라리아제. 그 다음에 MTX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백혈병에 쓰는 약입니다. 암 환자한테 쓰는 약이고요. 항암제 성분의 약이고 거기다 부심피질, 스테로이드 제재를 그렇게 믹싱을 해서 혼합해서 복용을 해야지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류마티스가 일단 한 번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몸이 너무나 지금 많이 쇠약해졌다. 통증이 아주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혹 요즘은 신약이 나와서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류마티스에 염증이 발생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면역 억제를 통해서 염증이 가라앉히기 때문에 고혈압 약 한 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하는 식으로 하시죠. 다들 류마티스도 마찬가지예요. 류마티스 양약을 한 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하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한테 오시는 류마티스 환자분들 10년, 20년 돼서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초기에 오시지 않고 양약으로 치료를 하시다가 오시는 건데 10년에서 20년을 복용하시다 보면 몸에서 이제 내성이 생깁니다. 양약에 대해서. 그럼 진통작용이 듣질 않아요. 양약을 진통시키려고 먹고 면역 억제시키려고 먹은 건데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먹었는데 내 몸을 지켜준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듣지 않게 된 시점부터는 정말로 그때는 양약의 부작용과 함께 엄청난 통증이,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자분 현재 상태를 보니까 무릎에 증상이 있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고 도움받아야 되고 의자에 지탱해서 어렵게 일어나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무릎 쪽에 관절염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일단 지금 한방에서 2개월 정도 치료하셨는데 2개월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변화가 오기에. 무릎 류마티스 증상이 오신 분들은 일단 한참 걸립니다. 치료가. 최소한 1년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 무릎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발목이나 손가락 쪽에만 있으신 분들보다 병이 깊이 있는 겁니다. 골수에 깊이 있는 거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주려면 시간이 2개월 받으셨는데 이 정도는 안 되고요. 1년에서 2년까지도 일단 치료를 해야지 무릎 증상이 있는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서서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류마티스 증상 중에서. 무릎이 붓거나 아픈 것은 또 활동을 할 때 무릎을 쓰기 때문에 그때마다 무릎에 부하가 걸리면서 통증이 또 유발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 힘든 거죠. 약약을 이제 복용하면서 한방 치료를 병행 일단 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한방 치료를 하시되 약약을 줄인 것은 매우 전문적이고 세밀한 과정입니다. 오랜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에요. 한방 류마티스 치료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약약을 그래서 함부로 줄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환자분이 몸 상태가 버텨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약약을 줄였을 때 환자분의 정신력이 마음가짐이 그것을 버틸 수 있는지 그게 준비가 됐는지가 확인이 일단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약을 줄였을 때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약약을 단계별로 종류별로 순서대로 정확하게 줄여서 나가면서 한방 양방을 병행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렇게 한방 치료를 통해서 면역력을 서서히 조절을 해주면서 약약은 서서히 줄이고 그러다가 결국 약약을 다 끊는 상태에서도 몸이 유지가 되고 통증이 줄어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된 겁니다. 이렇게 류마티스가 한 번 발생된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몸에 일어난 정말로 큰 전쟁입니다. 이렇게 치료 과정도 전쟁이고요. 온갖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온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약약을 줄이면서 변화무쌍한 몸의 변화들이 나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도 발생되기 때문에 오랜 숙련된 경험을 가진 류마티스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한의사나 의사하고 함께 진료를 하면서 한방 양방을 병행하셔야지 안전하게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다른 부위들로 염증이 오히려 확산되는 걸 걱정하시는데 차츰차츰 세밀하게 줄여가면서 잘 치료하면 너무 걱정하지 않고도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결국은 양약과 한약의 병행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게 간혹 제가 요즘 보면 다른 데서 치료하시던 경우 보는데 류마티스 치료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양방이든 한방이든 대체학이든 많은데 양약을 무조건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자 상태랑 몸 상태와 마음 상태 강한 의지력이 또 필요해요.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양약을 줄였다가도 다시 복용하기도 합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 그러니까 몸 상태에 따라서 이게 전쟁이에요. 사실 류마티스 치료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구사를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환자분의 마음 가진 것, 몸 상태가 받쳐줄 때 줄여줘야 됩니다. 면역력이 준비가 안 되는데 줄였을 때는 많은 고통이 따르고 증상의 악화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에서 양약을 줄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점 꼭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문의하신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